오늘은 흥미로운 대한민국의 근황에 대해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 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영상으로 전달할 생각입니다. 부디 이 영상이 널리 퍼져서 대한민국이 군인을 얼마나 존중하지 않는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훈련병을 학대한 여중대장 사건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는 완전군장을 맨 훈련병들이 소총을 든 상태에서 연병장을 선착순 한 바퀴 돌게 하고 팔굽혀펴기와 연병장 뛴 걸음 세 바퀴를 진행시켰습니다. 규정에서 어긋난 뛴 걸음도 28도 땡볕에서 45분간 이뤄졌으며 훈련병이 쓰러진 뒤 약 15분간 별 조치 없이 지켜보는 만행도 저질렀죠. 이 사건에 대해서 스위탄 경찰들은 여중대장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상과실치사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형에 처해지는데 검찰에서는 여중대장이 너무 악질적이라고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시켰죠. 학대치사는 스위탄 경찰이 송치한 5년짜리랑 차원이 다르게 징역 3년 이상의 30년 이하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죠. 검찰에서는 화끈하게 저 여중대장을 잡아다 넣을 생각이고 검찰을 향한 정상인들의 뜨거운 응원이 쏟아지고 있죠. 자 일단 사건의 가해자 여중대장은 검찰이 조져버리겠다는 공언을 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을 바라본 대한민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심정으로 국방부는 훈련병에 얼차려 체력단련을 못 시키게 만들고 29도가 넘으면 행군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제라도 군대가 바뀌려는 노력을 보인다는 면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모든 정상인들의 생각일 겁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더워 죽겠는데 이땡볕에 밖에서 훈련받을 훈련병 분들이 불쌍하다는 마음을 먹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우리 여성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봄가을에만 전쟁 나노 피크니까 나라는 댓글을 시작으로 29도 밑으로 가면 전쟁 안 난다냐 라는 식으로 군인들의 훈련을 축소하지 말라고 아웃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저 여자들이 하는 말들이 모두 장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전쟁이 장난이냐 전쟁 대비 안하냐 군대가 캠프냐 폭염에 전쟁 나면 다 쓰러지겠네 라는 식으로 훈련병 분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용납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죠. 전쟁이 나면 끌려가서 목숨을 바치는 건 남성들인데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지 않는 여성들이 왜 저렇게 난릴까요 그럼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안에서 쉬는 거냐 아무리 행군이라도 29도는 오바 아니냐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밖에 잠깐 나가서 3분만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처럼 흐르는데 그걸 수십시간 행군시켜야 하는 거라고 말하는 여성들의 모습 의휴 진짜 한남들 엄살은 알아줘야 해 전투력 지의도 없는 주제에 돈만 잡아먹는 개쓰레기 같은 병력들 와 이제 대놓고 군칭스댓네 라는 식으로 군인분들 높은 온도의 훈련받길 바라는 여성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저 여성들은 얼차려는 무슨 생수통 들기도 싫어서 남자 직원이 안 들어주면 남성성 없다고 여자들은 그런 거 못 든다고 말하는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땡볕에서 나라 지키려고 억지로 끌려간 군인들을 저렇게 비하하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저는 이런 이유에서 여성시대에 한 표 달라고 굽신거리는 정치인이 싫습니다. 국가를 지키려고 저보다 어린 남성들이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서 학대를 당하며 군복무를 하는데 그 훈련을 조금 사람답게 하자고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 하자고 바꾸자는 말에 돈 받고 군대 가서 공짜 밥 먹고 오는 거다라고 비하하는 여성들이 모인 곳에 한 표 달라고 대가리 숙이는 정치인이 싫다는 거죠.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분명 제가 방금 보여드린 정치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부디 다음번에는 저런 곳에 대가리 박으며 표 달라고 하지 않게 당신이 가서 말해주세요. 여성시대는 국방의 의무를 저딴식으로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모든 내용은 그 어떤 행위로 퍼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부디 많은 사람들이 여성시대가 어떤 곳인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칩니다. 구독 후원은 필요없고 영상 널리 퍼지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도 군대 보내주라 제발 나도 군대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제발 여자도 군대 가게 해주세요.